성도러분, 밤사니 주무셨습니까? 또 폭탄사의 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의 베베자로 나가겠습니다. 620장, 620장 예전 찬송은 없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새벽에 부르기 좀 부담되겠지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온청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안오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안오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오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 더욱 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롱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목도 안 풀고 목사님 그래도 세게 놀으면 목소리 음성 다 다친다는데 여러분 제가 찬양 부르면 좋아해서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목이 좀 무리가 가네요 2024년 8월 28일 수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자문 28장 13절 19절입니다 자문 28장 13절 19절 자문 28장 13절 봉독에 올립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상의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유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지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구변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제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리라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피밤이 많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도 모두 자기 스스로 삶의 선택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대가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한다 지난주에 설계된 것처럼 어떤 선택하든 자유는 있습니다만 하나님 주님 심판답에 서서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 형통하지 못한다 누구나 인간 죄에 숨기고 싶어 하죠 그래서 회개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죄 짓고 나면 일단 부인하죠 죄악이 안 했다고 부인해요 그런데 들키면 변명합니다 변명해요 그러게 인간의 본능 같아요 모든 죄인이 그런 것 같아요 부인했다가 변명하다가 나중에 잡았다 이런거죠 그 다음에 뱃죄라는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다 어쩔래 이렇게 나오죠 그런 죄를 숨기는 행위로는 결코 죄책감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베를 죽이고요 그 죄를 짓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그 죄책감에서 어디도 정착하지 못했다고 성경이 되어있잖아요 죄책감이 인간이 어떻게 작동하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고 또 죄책감이 시작입니다 죄책감이 우리 마음에 자라잡으면 평화를 맛볼 수 없죠 그런데 사람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불쌍히 얘기는 반대 불쌍히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얘기는 받겠죠 하나님이 불쌍히 얘기한 자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거 절대로 두려워하지도 말고 미루지도 말고 회개할 때는요 변명하시면 안되고 자기 합리화하시면 안되요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사람에게 회개할 때는 정확하게 하십시오 변명하지 말고 무슨 죄를 지었던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제의 은혜를 입고 또 사제의 은혜뿐만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얻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은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항상 경애하는 자는 복된다 이건 누구 경애하는 거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경애하는 거 하나님의 경애하는 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애심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는 그걸 경애심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 내가 함부로 살면 안되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가 실망시키면 안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경애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 하나님은 내 개인의 삶과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그 경애감을 품고 살면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도 실패해요 하나님 경애하는 자도 실패하고 실수하고 심지어 죄질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않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러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 모든 게 마음에 먹게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완악하면 하는 행동이 다 완악하겠죠 마음이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 재앙에 빠집니다 누가 함정 파놓고 빠뜨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함정에 빠져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경애하는 마음으로 생각도 말하는 것도 행동도 인간관계도 그렇게 잘 맺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난한 백성을 압지하는 악한 가난을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 고멸이에요 부르짖는 사자는 백성에게 얼마나 두려움 주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사자가 어르렁거려 보세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두렵겠죠 백성들이 엄청 두려워해 지도자를 굶주린 고멸 얼마나 또 주린 배를 채우려고 사람들 공격하고 빼앗아가고 하겠습니까 피해를 입힌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원을 세운 이후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하나님 성기라고 그렇게 세웠는데 반대로 한 거죠 반대로 그럼 하나님 징굴 내리시겠죠 그건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경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가라는 백성 압지하는 관원은 이런 존재다 라고 말하는 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가만 안 둔다는 소리입니다 자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지만 탐욕을 미완자는 장수한대요 그리고 55절에 말했던 무리한 치리자 포악을 크게 행하죠 당연히 사람들이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말로는 행동은 얼마나 악을 행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람이 작은 힘이나 권세라도 가지게 되면 포악하기 쉽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탐욕을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장수한대요 탐욕 미워하면 이건 이제 탐욕이 앞에 15절 16절에 나왔던 관원과 치리자를 말합니다 관원이나 치리자가 탐욕스러우면 밑에 백성들이 정말 고통받죠 탐관오리 있지 않습니까 변학도 같은 탐관오리 그러면 백성들이 죽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치리자가 탐욕을 미워하면 얼마나 백성들을 공평하게 다스리고 또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겠습니까 백성들이 칭송하겠죠 그 득이 쌓여 나라가 오래 유지될 것이고 그의 자리 지배자 자리 다스린 자리도 오래 갈 것이다 하나님 성도로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라는 거죠 어떤 권세든 권세를 맡은 자들은 욕심을 버리고 죄악을 미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공의를 행함으로써 평화를 누리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므로써 또 그렇게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7절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가니까 막지 마라고 돼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자를 압제하고 죽이는 자는 반드시 보호응 받는다는 뜻이에요 가만 두라는 거예요 그냥 죽을 곳으로 달려가니까 자기 함정으로 달려가 보호해 주지 마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해야 되는 게 하나님 명령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만 이렇게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고 특히 고의적으로 살해를 행한 자들은 형불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구해낼 수가 없잖아요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야 되니까 성경의 가르침이죠 고의로 사람 죽이는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이 피를 흘린 자 피 흘린 자 죽인다는 소리예요 결국 그런 자들은 함정으로 달려간다 스스로 함정으로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호해 주거나 변명해 주면 안 된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갚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 정의가 서고 질서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18절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구원길로 행하는 자는 넘어진다 성실하게 행한다 성실한 것은 부순하다 이런 뜻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모시고 마음에 하나님 외에 거짓이 없는 거죠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는 사람 그걸 성실이라고 말합니다 성실의 용어로 그런 사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물론 어려움도 겪고 환란도 겪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성실한 자는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여러분 마음이 모시고 오늘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살피셔서 하나님 뜻을 행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비교해서 굽은 길로 행하는 자 굽은 길은 말 그대로 길이 굽었다 이런 뜻이긴 한데 원문의 뜻은 두 길을 쫓는 자를 말합니다 두 길을 쫓는 자 쉽게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이중적인 사람을 이 굽은 길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사람 넘어지면 곧입니다 곧 적시 말이죠 적시 넘어져 넘어지면 다른 가능성이 없는 거죠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계획과 기대가 다 무너질 거란 넘어지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성공하거나 복 받기 힘드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심각한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19절입니다 자기 토지 경작하는 자 먹을 것이 많겠죠 방탕을 따라한 자 궁핍하다 한마디로 뭐 하라는 겁니까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해라 니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모든 세상 삶에서 부지런해야 한다 그래야 먹을 것이 많다 그랬는데 토지 경작하는 사람만이 추수를 할 수 있겠죠 인생에 추수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추수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신앙사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가 있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영적으로 궁핍하게 될 겁니다 영적으로 굶주리게 돼요 그건 만족이 없고 기쁨이 있겠죠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 모든 성들님들 참으로 하늘에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또 성실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풍성한 복의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하루를 또 살아가겠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삶의 선택에서 우리들이 다양한 선택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 경유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덕을 끼치고 최선을 다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격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우리 인격이 향기를 내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주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들님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 자녀들의 삶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 위로를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사랑 가족을 예의하고 슬픔을 단 유족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유족의 마음이 위로해 주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장례 절차 위에도 하나님 선하신 인도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들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위에 지금도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는 죄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모든 성들님들 상황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